배추니 버리지 마세요. 간단하게 요리해볼게요 쉬워요. 진짜 하루요. 크크크. 배추는 도대표님 하우스에서 얻었어요. 슥슥슥 할질도 잘하시네요. 소금을 넣고 푹 삶아줍니다. 7에서 8분. 키포인트는 배추니 껍질 벗기기입니다. 한 땀 한 땀 한 땀 크크크. 안 웃겨. 알았다. 크크크. 먹을 만큼만 남기고 물에 넣어서 공인호. 냉동고지킹. 부침가루 반컵. 물만컵. 전분 조금. 맛소금 조금. 그리고 계란. 달군 편에 살살 올려줍니다. 그러면 맛좋은 배추전 탄생. 앞뒤 부침형 끝. 그리고 간장소스만 뜹니다. 소스는 스푼으로 간장이. 우리. 식초에. 고춧가루에. 무료질. 넣고 새우전 넣어도 맛있으며. 쪽파나 대파 끝. 나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꿀맛.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